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토카버스트입니다. 오늘 제가 할 것은 제가 실제로 외동이라서 동생이 없는 관계로 토카버카에서 한번 동생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이름은 뭐할지 차근차근 해보자고 나는 여자 동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머리카락 갈색? 이거 할까? 약간 약간 할아버지 같은데? 이거 하자. 마음에 드러나. 너무 갓난 애기인가? 한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긴 해. 나는 여동생이 있으면 좋겠어. 이거 뭐야? 와하 봤냐? 잠시 한 번 머리카락 색깔 다시 골라볼까? 이 정도? 약간 연하게.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색깔이 많아. 어? 이거 나쁘지 않은데? 살짝 연하게. 약간 이렇게 하니까 얼굴 색깔이 좀 진해 보여. 살짝. 이렇게.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. 음. 음. 아 왜 이렇게 이쁜 게 많은 거 아 고르기가 어렵네 잠시만 구독자 선생님 열한 명이니까 어 홀스로 해야겠다 오케이 고민될 땐 이렇게라도 해야 돼 오케이 얘 눈썹인가? 아 눈썹이네 갈색깔 눈썹 이거 어 나쁘지 않아 어 앞 이빨 한 게 있는 거 넘나 커요 근데 얘가 뭔지 말하는 거 같아 어 웃는 게 행복해 웃는 게 좋은 거야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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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는 것은 행복한 것이죠 색깔이 너무 연한가 오케이 여기 차고 있을래 친구 이름만 차차 결정하기로 하자구 이거 어때 오 괜찮은데 아 잠만 아 결정당이 또 시작됐네 아까 머리카락으로 한 번 아까는 올 수 있으니까 이번엔 짝수하자 번갈아 하면서 해줘야지 싸움이 안 나와 안경 안경 어린애한테 이런 걸 시원하는 건 너무 잠만 여긴 뭐야 아따 어지럽네 패스 이거 뭐야 동생은 나무입니다 아 안 돼 귀여운 동생 얼굴에 지금 있다고 하고 있는 거니 동생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말이야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 아직도 고민되네 이거 이걸로 하자 간단할 때 내 살쪸이 제일 귀여우니까 어 친구 나랑 커플이네 네 오늘은 이렇게 제 가상의 동생을 한 번 만들어봤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오셨으면 구독자에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